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해 주제에 따라서 세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아마 어쩌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장세기 1장 1절만큼이나 또 신약성경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해진 메시지가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앞뒤 문맥과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당시 유대교의 신앙적 배경을 생각을 해보고 나면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메시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늘 아는 너무 익숙한 본문이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메시지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메시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문맥적으로 한번 보더라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오늘 이 3장 16절 앞에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메시지를 던진 다음입니다 그런데 3장에 와가지고 성전을 향해서는 강도의 속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메시지를 던져놓고 그리고 3장에 와서 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더더구나 요한복음 3장 오늘 16절 앞에 1절에서 15절 사이를 보게 되면요 주로 누구랑 대화를 하냐 그러면 사내들인 공예원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유대의 굉장한 영적 지도자고 원로급이라고 할 만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당신은 거듭나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메시지를 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유대의 최고의 성직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이 니고데모가 넌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고 거듭나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지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을까요 성전은 강도 소굴과 같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허물어버리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세상은 이처럼 사랑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경관한 신앙 지도자 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자가 이런 것도 모르냐라는 핀잔을 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천국 못 갈 것 같다라는 말을 던지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영생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였을까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미워하셨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만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혐오하셨다 싫어하셨다 그렇게 하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에 의하여 파괴되어진 성전을 내가 사흘 안에 견고하게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뜨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킨다라고 말을 했더라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갈 만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한다 그렇게 말했으며 유대인들 입장에서 깨끗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성전을 무너뜨리라 여러분 세상을 혐오하셨다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라 하신 이 메시지는 얼마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도발로 느껴졌을까 짐작이 안 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부대끼었을 것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부대낄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세인들 철저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환하게 만들고 약오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성전주의와 성직주의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성전과 성직에 대해서는 도발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엄청 약오르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사람들을 약오르게 만들고 환하게 만드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솔직히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다면 아마 많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많은 평신도 리더들과 우리 모두는 매우 불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의 요절이라 할 만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정말 부대끼입니다 우리 사실 노래로도 많이 하는 너무너무 쉽게 편하게 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일학교에서 많이 하던 거죠 영생을 얻으리로다 늘 하던 너무나 유쾌하고 쉽고 편하게 부르는 그런 것이죠 주일학교 꼬마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손가락 가지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맨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유쾌하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부르는 메시지지만 그러나 사실 이 배경을 알고 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부대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 기독교도 만약에 종교화되어지고 굉장히 율법화된 유대교처럼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생명력이 넘치는 운동 공동체 정말 운동력이 있던 공동체일 때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며 제도화되어지고 소위 말하는 인스티투션 인스티투션아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제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경직되어져 가면 우리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유쾌하게 들리는 복음의 메시지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는 굉장히 부대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성전은 강도의 군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구나 그런데 혐오하고 미워하는 저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와 신앙인들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솔직히 타락한 세상은 폭로하고 이 세상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정죄하고 신앙인들과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은 좀 덮어주고 여러분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신앙인과 그리고 신앙 지도자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어느 것이 더 좋게 들릴까요? 그냥 교회가 가진 문제는 좀 싹 덮어주고 이 세상에 저 무슬림들과 저 동성연애자들과 이 세상에 타락한 것들이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다고 막 폭로해주고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사랑하자 그런데 교회가 봐라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건사가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솔직히 어느 누가 좋겠습니까? 성전은 허물어져라 세상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은 말은 쉽지만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는 길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종교화 되어져버린 유대주의는 예수님을 싫어했겠지만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렇게 강렬한 도전과 이렇게 강력하게 도발적으로도 들릴 만큼 강력하게 나오는 이 메시지를 오히려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연륜 있는 니고데모가 이런 젊은 예수님이 저란 복음을 믿어 나중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 시대에도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제자가 이 니고데모와 같은 제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선안청지교교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좀 혼란스럽죠 도대체 사랑해야 돼, 세상을 미워해야 돼 실제로 헷갈리는 것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과 똑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는 정반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는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해놓고 요한 1서에 가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말세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저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인 요한이 요한 산 성령의 영감을 받아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한복음에서의 개념과 요한 1서에서의 2장 16절에서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이고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은 또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이야기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최대한 정리한다면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할 세상이 있고 미워해야 할 세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워해야 할 세상은 어떤 것인가 저는 3단계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세상은 죄의 원리라고 하는 이 원리가 이 죄의 원리라고 하는 이 시스템과 그리고 죄의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죄의 원리가 작동하여 형성되어진 유형 무형의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상은 결코 사랑할 수 없고 이 세상은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죄의 원리가 시스템이 되고 그 죄의 원리에 따라 작동 방식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유형 무형의 결과들을 우리는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세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반대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에 따라 아름답게 질서와 조화를 이룬 피조세계와 터전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악이 아닌 서두로서의 세상 하나님의 창조가 창조의 손길이 개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아름답다라거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건 요한 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된 세계와 공간 이야기 터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약간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너무 물질계와 철학과 물질과 도덕으로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은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착한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세상도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세계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아름답다라고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요세미티 한번 갔다 와보세요 누구든지 한번 그랜드 캐니언 한번 갔다 와보세요 누구든지 한번 저 세꼬야 파괴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주 하나님 그 찬양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부 다 등산과 탐험과 환경운동과 아니면 자연주의자 그래서 전부 다 자연으로 가서 자연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게 될까요? 그러면 교회는 전부 다 요세미티에 그랜드 캐니언에 그리고 저 멋진 바닷가에 그런데 가서 교회 세워놓고 있으면 전부 다 거기서 주 하나님 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할 때 세상이 과연 그것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름답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면 되지 사랑했다 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많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냐? 아니 무엇이냐? 라는 질문보다 세상은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코스모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세상인 코스모스는 우주나 자연세계나 저 넓은 태평양과 서인도 제도를 말하거나 저 캐리비안 베이 해안을 말하거나 그리고 저 멋진 바하 캘리포니아의 서부 해안 지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세상은 그 코스모스는 바로 사람들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죄의 원리와 죄의 방식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도 여전히 죄의 원리와 방식에 얽매여 살아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셨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죄로 무너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방식에 따라 유형, 무형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최고급 빌라에다가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아주 좋은 집을 주었더니 그 곳을 짐승처럼 살아가며 더럽히고 파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주워놓은 그 아름다운 빌라를 그냥 거의 짐승의 속으로 만들어 놓은 인생들조차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죄의 원리와 죄의 작동 방식과 죄의 결과를 하나님은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죄의 원리와 작동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죄의 열매를 미워하시지만 그런 열매를 거두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맞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말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을 이해한다는 말은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죄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죄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낸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들을 미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죄와 싸우시지만 주님은 죄인들과 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들은 용서하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죄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자기는 죄에 익숙하게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왜 죄인들에게는 그렇게 적대적인 걸까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해야 하는데 죄를 사랑하면서 죄인들을 미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던지는 말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놀랍니다 그냥 이 세상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저 세상 것들, 세상 사람들 심지어 방황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네가 이러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다 사탄의 자식이 되지 마라 이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탄의 자녀 같은 사탄에게 용으로 뺏긴 인생들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들을 할 때 폭언을 할 때는 충격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바리세인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교회와 기독교는 굉장히 거룩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될까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만 더 높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혐오하고 적대적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하면서 죄인들을 혐오한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더러운 이방인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리세인이었고 그게 바리세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세상 죄인들에게 극류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세습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성추행을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것에는 관대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혐오를 외칠 때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바리세인의 길을 우리도 모르게 그 누룩에 젖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의 괴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률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처럼 죄의 원리, 죄의 작동 방식 죄가 만들어낸 유무형의 결과들을 우리는 그런 죄악된 세상을 미워해야 합니다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그들이 종교가 무엇이든 무신론자든 우상숭배자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하고 있든 우리는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납하며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인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했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도대체 이처럼은 뭘 말하는 걸까요? 미고데모와의 대화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고데모와 말할 때 바로 직전에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앞에 예를 들었던 것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노평을 나무에 달려 인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말은 신명기도 표현하고 있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를 받았다는 뜻을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벌써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모세가 노뱀을 나무에 달아 들어올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나무에 달아 들어올리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요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상투적인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사랑해! 아들 사랑해! 여보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 하는 그렇게 던지는 상투적 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당신의 아들이 저주받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지경으로 몰고 간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뭔가요? 동정녀 탄생! 대단히 죄송하지만 동정녀 탄생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거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죽은 사람을 달리다굼 해가지고 소녀를 살렸다 그리고 문등병자를 고쳤다 그런 엄청난 신비로운 슈퍼파워 기적을 믿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나중에 다시 오신다더라 하는 거 그거 믿기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을 제가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 거 그렇게 어렵던가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 한 번 질금 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할 때 한 번 부끄러우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종교니까 곰도 여자가 됐다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퉁치고 넘어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체가족반에 가서 앉았을 때 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느냐 할 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뭐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뭐 믿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곰도 여자가 됐다는데 그 정도 믿어야 종교가 되겠지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던 고등학생 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그거 가지고 저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장 고민하고 믿기 어려웠던 것은요 내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난 너희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시고 나중에 분명히 뒤통수 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었고요 원수 갚아야지 뭘 사랑한다는 말이야 이게 말이 돼 하는 생각부터 했습니다 신비한 종교적인 기적이 믿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저들을 용서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저는 더 믿기가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기독교 교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저가 안 믿어도 됩니다 정말 믿으셔야 하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신비를 믿는 게 아니라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믿을 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종교의 신을 믿을래 어느 종교의 하나님을 믿을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건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기적을 믿는 분들 되지 마시고 기적보다 위대한 사랑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방언, 예언, 수많은 은사 다 내려놓고 오직 사랑을 강조하셨던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영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주야 너는 뭘 믿니? 하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솔직히 저는요 세상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상을 사랑해라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라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조국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미국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북한도 사랑할 수 있고 이슬람 세계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코스모스를 사랑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나무에 매단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일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죄는 용서할 수 있겠는데 거꾸로 죄인은 죽어도 용서를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심오한 마음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죄를 미워하되 죄인들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사람들은 그런 금언도 말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는 죄를 미워하되 죄인들을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는 말이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거꾸로였습니다 죄는 용서하겠는데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죄인이 미운데 어떻게 합니까? 뭘 죄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가 뭔 죄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이 나쁜 놈이지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저는 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을 압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아는 걸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죄인인 그런 죄인인 나를 아버지가 용서하고 사랑하셨다 하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품어내고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교리에 대한 믿음 내가 기독교 교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파악하느냐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을 수 있을 때 나 저 말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 나 저 말 믿는다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나 삼일체 깨달았다 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을 얻었다 나는 교회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당신의 아들 죽인 나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 나 그 말 믿는다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징벌받아 마땅한 내가 사랑받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징벌받아 마땅한 죽어마땅한 내가 사랑받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죽어마땅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착한 아이라서 부원이라는 선물을 산타클로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쁜 짓하고 잘해서 금메달 따듯이 구원 얻고 영생 얻은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구원과 영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따른 금메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메달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금메달 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선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금메달 딴 사람들이 아니라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금메달이시면 안됩니다 선물이어야 합니다 새해 표호로 3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위대한 비전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3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이제 엄청난 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나도 이런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삶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삶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